자 안녕하세요 앰스톤 정승용 입니다. 오늘 드디어 금호입니다. 금호 열화상 카메라. 여기 눈앞에 보이는 거구요 금호도 똑같이 지금 듀얼 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실화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열화상이 나옵니다. 온도도 이제 정확하게 맞춰 놨구요 자 어 온도를 제가 좀 그 높은 온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옆에 예 높은 온도가 감지 되었습니다. 39도. 옆에 이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되고 줘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손난로를 좀 해가지고요. 높은 온도가 감지 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가 감지 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도 이제 음성 메시지 이렇게 나오게 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설정들은 차후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